기사를 딱 접했을 때 2위가 유승옥 씨였나 3위가 유희 씨였고 은근히 이사비를 밝히면서 은근히 이사비를 밝히면서 지금 나 말고 다른 사람은 아무도 없다 아이스웨어 연타 아주 좋았습니다 박사심의 박사 내가 사실 저는 이제 뭐 팝 위주로 듣는데 제가 이제 아이스웨어하고 제가 이제 반에는 그런 텐포를 좋아해요 또 팬으로서 막 우리 라보는 잘 있죠? 네 잘 있죠 라보는 혹시 라보야? 보라 왜 센스가 있잖아 슬라보가 있나 왜냐면 라마처럼 자르잖아 이건 또 꺼끄려 유소라고 불러요? 유소라고는 안해 거기에 또 이게 맛이 있어 라보 잘 있죠 라보 라보 아 어쨌든 뭐 요번에도 기대됩니다 예 오늘 깔끔하게 진행하는데요? 오늘 나 지금 무슨 저기 연애보도 프로그램이었어 연애보도 프로그램 두 번 보실까? 솔직히 말하면 제가 좋아하는 몸의 스타일은 아니세요 그 방 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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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좋아하는 스타일은? 왜냐면 다 선호하는 몸이 달라서 그렇죠 약간 말랐는데 근육이 딱 있는 몸을 가져본 적이 없어서 이런 몸을 갖고 싶긴 한데 저는 약간 좀 볼륨이 있으면서 개취가 몸을 좋아해요 본인이 1등에요? 아니요 저도 예정아 씨 실제로 보니까 예정아 씨는 좀 근육이 있는 편 저는 근육이 있죠 또 오도라 있으니까 제가 좋아하는 몸이 야 이건 뭐야 정치판을 보는 편 야 뭐야 한 명을 죽이고 이런 말이죠 개취인 거 같아요 소유 씨는 SNS 한 설문조사에서 가장 닮고 싶은 몸매 1위 한 남성 작전에서는 2014년 올해 여성으로 그 기사를 딱 접했을 때 2위가 유승옥 씨였나? 3위가 유희 씨였고 은근히 이사비를 밝히면서 은근히 이사비를 밝히면서 은근히 이사비를 밝히면서 여기 지금 나 말고 다른 사람은 아무것도 없잖아 근데 압도적이었다면서 소유가 뭐 액실비로? 자신감 있게 액실비로? 그게 터치 마이바디 때 살을 빼면서 여자분들이 다이어트 자극자리라고 올라가는 게 있어요 근데 그런 것 때문에 그러신 것 같은데 근데 솔직히 저도 제가 그때 살 뺐을 때 제 몸을 보면서 저도 자극을 받거든요 내 몸에 약간 감동하기도 하고 네 그래서 저도 제가 살찌면 제 몸을 보고 저도 자극을 받기는 해요 보면서 이렇게 보면서 언니 나 이렇게 말랐다? 언니 얘 어딨어?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아니 근데 이런 거 1등을 하는 기분이랑 음원 1등 할 때랑 뭐가 더 좋나요? 당연히 음원이 좋죠 근데 그럼 음원도 잘하잖아 근데 약간 음원 1등 하면 일단 물질적으로 들어오잖아요 이게 그렇지 그러니까 뭔가 약간 이렇게 이것도 애교가 좀 있나요? 제주도 여자들의 애교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제주도는 약간 경했나? 약간 이렇게 돼버리니까 막 무사하게? 막 약간 좀 이게 좀 커요 아 이거 뭐예요? 기싱꽁꼬 기싱꽁꼬 요즘에 핫하게 얘기하는 이게 뭐지? 애기가 엄마한테 엄마 나 기싱꽁꼬 무서웠어 이런 하는 게 있는데 저는 제가 아는 거는 애교 없는 여자친구를 애교 있게 만드는 방법 이거였어요 근데 보통 여자분들이 그걸 읽으면 딱꽁꼬 기싱꽁꼬 이렇게 읽어요 근데 저는 그걸 보고 어떻게 읽었냐면 딱꽁꼬 기싱꽁꼬 이렇게 읽어서 다들 진짜 애교 없구나 너는 진짜 애교하고는 거리가 멀구나 아 나는 저기 간 걸 봤어 김숙이 간 걸 아우 나 꿈꼬또 기싱꽁꼬 나 똥똥똥 콧다 똥똥똥똥 많은 버전 위에 김숙 걸 본 거야 김숙 버전을 본 거야 아 꾸 좀 한 번 해주세요 진짜 이런 거 자 시작 나 꿈꼬또 기싱꽁 기싱꽁 나 똥똥똥똥 콧다 똥똥똥똥 많은 버전 위에 김숙 걸 본 거야 김숙 버전을 본 거야 아 꾸 좀 한 번 해주세요 네 진짜 이런 거 자 시작 나 꿈꼬또 기싱꽁 오 잘하네 그래서 꽃은 어떤가요? 귀여운 귀여운 그러니까 좀 터치마이 받을 때도 많은 분들이 따라 하셨었어요 이번에는 좀 더 따라하기 쉬운 아하 보여주세요 한 번 아 진이요? 네 한번 보여줘요 앞쪽에서 짧게 58이 안 올라가서 지금 저한테 58이 안 올라가서 네 노래 주세요 잘 탄 이 느낌 날 춤을 추게 해 지금 이 순간 지금 이 순간 지금 이 순간 아니 이게 이게 지금 팔이 불편해서 아 팔이 팍이 팍이 코바그를 해놨어 옷을 잘 못해 아 아 팔이 안 올라가는데 약간 저희 안무 포인트 안무가 쉐킷 쉐킷 할 때 이렇게 돌아서요 그냥 쉐킷 쉐킷 이렇게 아 그렇게 오 저 우리가 약속하면 약속하면 저희가 돌리는 거잖아요 네 저는 이렇게 뒤에서 봤었을 때 등에서 엉덩이 이렇게 떨어져서 허벅지까지 아 떨어지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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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에서 봤을 때 떨어지는데 아 뭘 또 썸을 타요 성시경 씨를 바꾸면 되고 아니 이게 성시경 씨가 진짜 호감을 좀 표시한 걸 느끼죠 신경이가 아니 그러니까 오빠가 방송에서 아 소유 좋다 이렇게 한 번 얘기를 해주시고 나서 일부러 작가 언니들이 일부러 막 엮어요 막 마음이 좀 가지 않아요? 성시경 스타일 어때요? 성시경 본인 스타일이 아니에요 성시경 스타일은 그때는 뭐 풍미했었지 어때요? 뭐가 어때요? 성시경 소유가 이상형이 공유되네 키는 비슷한데 다르네 그냥 저는 얼굴이랑 이런 게 좋은 것보다 연기자분들은 그런 캐릭터 있잖아요 댓글에는 주로 소유랑 공유는 안 어울려 네 저도 알아요 네비진들이 네비진들이 그런 식으로 생각하고 갑자기 이렇게 쓸쓸하게 아 왜 이렇게 쓸쓸하게 마무리해요 그런 건 아니에요 음색이 워낙 강해서 약간 묻히는 것 같은데 요번에 돈의 분량이 많이 도드라지나요? 어때요? 아까 노래 들었을 때 효린씨 목소리 많이 들리는데요? 그 파트는 다 좋아했어요 어? 효린언니랑 저랑 목소리가 되게 비슷해요 비슷해 맞아 노래할 때 효린언니랑 저랑 밸런스가 좀 잘 맞는 것 같아요 언니는 되게 파워풀하고 약간 저는 조금 더 언니보다 약한 그런 다솜이의 역할은 뭡니까? 근데 사람들이 되게 다솜 말한 경우에 다솜이가 목소리가 되게 예뻐요 노래가 되게 다솜이 좋아합니다 저랑 노래 보니까 잘하더라고 목소리 되게 예뻐요 다솜이도 저기 뭐 이렇게 콜라보 제기가 좀 들어오나요? 제안이라는 게 저도 막 회사에서 야 이거 하자 막 이렇게 막 갑자기 나 다솜이 좋아해 아 방송 보다가 조 오빠 왜 좋아해? 내가 뭐 해달라고 니 팬이야 다솜아 근데 그러신 저희 팬분들도 되게 많고 솜이 음색이 되게 좋은데 왜 안 내주시냐 이러는 분들도 되게 많고 아 다솜이가 좀 빨리 좀 플랍을 해야 될 텐데 2018년에 효린씨가 수입 1위였네요 네 지금은 어때요? 좀 역전이 됐나요? 뭐 아무래도 이제 그 후로 계속 승승장구 해가지고 자산이 뭐 많이 늘었잖아요 보통 썸으로 진짜 거의 사람들이 거의 저에 막 한 돈방석에 앉은 줄 알아요 진짜 뭐 그런데 제가 개인의 회사가 아니라 저도 회사에 소속돼 있는 한 아티스트의 가수고 썸은 또 행사를 못 해요 그래서 이제 그때 재테크에 성공을 조금 했어요 채권 펀드로 했었거든요 아예 잘 모르니까 아 그때부터 상식이 채권 펀드로 아 완전하지 사실 제가 얼마 전에 저기 이제 더 클래식인 김광진 씨라고 아 광진이 형 그분이 이제 그 작곡도 하면서 유명한 증권사의 선임 투자 매니저 이었던 분이에요 그래서 그 형이 종목을 하나 찍어줬는데 안 들어가게 잘했어 계속 떨어지더라고 짧게 보면 안 돼 계속 떨어지더라고 아 이런 정말 아니 근데 그런 쪽에 관심을 갖는 건 좋아요 네 근데 이제 은행에도 자주 가고 뭔가 그런 정보력 있는 사람한테 얘기도 듣고 해야 되는데 네 저쪽 상품 쪽으로 가려면 김생민이고 투자 쪽으로 가려면 김광진 씨를 네 홍보 사주 받았어 사주 받은 건 아니고 조용구 씨 이런 분들 어신도 하지 마세요 하하하하 아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